금속 분말 금속 분말 안녕하세요. 하나의 엠티 주식회사 영업팀의 박중학 차장입니다. 저희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금속 분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금속 3D 프린팅이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속 분말 생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을 위한 금속 분말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분말을 이용해서 금속 3D 출력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스텐레스 이런 것들이 저의 주력 분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쪽 분말로는 알루미늄 합금 분말, 그리고 타이타늄 합금 분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기지에 강화 섬유로써 탄소, 유리, 그리고 캐블라 소재가 들어가서 복합 소재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가벼움도 유지하지만 알루미늄이나 스틸이 갖고 있는 강도까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목업을 제작한다든지 시제품을 만들 때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내에서 직접 금속 분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북, 진천에 큰 자동화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간 3,000톤 이상 금속 분말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설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내나 국외에도 금속 분말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분말 생산도 주력으로 계속하겠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3D 프린팅 금속 분말 시장도 저희가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서 국내외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날씨였습니다.